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저 레스토랑 오픈한 거 아시죠? 맛있단 말이야 레스토랑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제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마리 레스토랑 왔어요 아저씨는 일하고 저희 아들은 게임하고 딸은 방에서 놀고 저는 이탈리안 개비 이날 음식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맛있단 말이야 정식 오픈 이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날 아저씨가 못 잡수셔서 두 번째로 한 배추찜이에요 아저씨가 글쎄 와인을 가지고 오셨네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예쁜 거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시댁과 왕래가 없어요 이렇게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는 저를 비난해도 좋은데 내 마음이에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 모든 음식은 일한 음식이 최고죠 뭐 음식으로 10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렇게 드시는 게 맛이 없진 않는 모양인가 봐요 맛있게 드시네 잘 드셔 아저씨가 이제 레스토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주 요리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앉아 있으면 아시죠 싸우잖아요 그게 문제죠 밖에서 커피 한잔하고 장보러 나왔어요 우박이네 우박 우박이야 눈이야 뭐야 이거 날씨가 흐리네요 네 오늘 저녁 맛있단 말이야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해 먹을까요 맨날 술이야 요즘에 진짜 루피아폴로 지금 레슨 끝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애들이랑 아저씨랑 밥을 먹었는데 난 지금 너무 배고파 몇 시야? 여섯 시 반 오늘 레슨이 일찍 끝났네 샤랑 왜 when are you gonna make a soup? 치킨 soup and 시푸드 soup both his soup is really good 끝 어? 술? 응 응 응 사실 이 팽이버섯 이거는 처음 해봐요 그 전에 아스파라거스 베이컨으로 옛날에 손님 맞이 파티할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국식으로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응 데리야끼 소스 그죠? 후추랑 저는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를 물이랑 살짝 해서 후추랑 그리고 애들 잘 먹었던 남은 소고기 넣었어요 팽이버섯이랑 오뎅 어묵탕에 더워서 옷 갈아입었어요 불 앞에 있으면 더워 아예 저녁을 안 먹으면 좋은데 음 요걸로 사시미 탑을 만들까요? 이거는 사시미 세트로 시켰어요 숱이 말고 숱이 없고 이렇게 양상추가 딸려 나왔네요 손 씻었어요 보통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을 하는데 접시에다가 닿는데 요렇게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쓰니까 아우 애들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넘치겠다 근데 요기 동네스 시집은 생선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똑같아 항상 atem 아니요 나야말말말맨 레스토랑 인옥기 비프로 그리고 샤시미 어묵탕이 기다려있어요 차람? 지금?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내가 먹었을때 내가 먹었을때 내가 먹었을때 근데 그 인옥기 비프로 이번엔 처음 먹어봐 그래서 남편이랑 다퉈가지고 화해 좀 하고 얘기도 못다한것 좀 하려고 했더니 맨날 술 마신다고? 인정 알았어 이제 진짜 안해 진짜 진짜 오늘 이러고서는 안해 이제 안해 차람 뭐 저도 카메라 밖에서 성질내긴 하지만 저희로고 살아요 제일 힘든건 아저씨는 그래도 매일 볼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건데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잖아요 혼자 밥먹고 한잔하면서 구독자님들과 대화하고 아휴 제 성질머리 아휴 정떨어져 진짜 아휴 정떨어져 미친놈새끼 남편에게 요리도 좀 해주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좀 하려고 했더니 자 더러운 성질 아 누가 누가 더 더럽나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제 기분이 더 더럽네요 오늘은 이유야 어찌됐든 저 따위로 와이프한테 말하는게 저의 정상이냐고 근데 저게 놀랍죠? 저 일상이에요 일상 처음에는 다 내가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미친놈친놈친놈 그러는거지 아휴 밝잖아 제가 오늘 레슨이 일찍 끝나가지고 또 아저씨가 뭐 진짜 맨날 집에서 저러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 저녁에 그래서 같이 앉자 그러는데 아 아일라 몇시야 지금? 아일라가 엄마 앞에 앉을래? 아일라 이거라 엄마랑 아일라랑 닮았다 그치? 머리 색깔만 다르지 아일라가 훨씬 이쁘지 눈썹도 찐 다른 아일라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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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딸이 앉았어 내 앞에서 혼자 이렇게 마차 마차 라테를 이제는 딸이 혼자 마차 라테를 만들어요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유튜브 아일라 이 새끼 다음에 아일라 마차 라테를 만드는 것을 보여줄래? 우리 구독자들한테? 네 이거 하나만 먹어봐 아일라 이거 먹어 응? 아무도 안 먹어 먹어 먹어봐 맛있어? 머쉬룸이랑 비프야 비프? 비후! 비프 맛있어?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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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단 말이야 레스토랑 문 닫을 거예요 오늘부로 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 아저씨 대신에 이거 아빠랑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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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방에 들어왔어요 참 남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나고 기분 그지 같지만 아저씨 심기가 불편한 것 같으니 저도 조용히 제 할 일이나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굿어 너무 약한 느낌 아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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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